안녕하세요 집하늘형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부천시 역곡에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역곡역에서 남부역을 속하고 있습니다 동은 계안동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는 학군에 굉장히 좋아요 초등학교, 중학교가 도보 5분이면 가능한 또 학세권이면서 역곡역까지 도보 10분이면 가능한 또 역세권까지 갖춰져 있는 현장이고요 분양가 5억 초반대로 형성됐던 현장이 지금 잔여세대 몇세대 안 남아있습니다 4억 중반대로 만나볼 수 있고요 현금은 내돈내산 1억이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? 가장 큰 장점은 지하주차장이 있는 현장입니다 유일하게 역곡에서 지하주차장이 있는 현장입니다 자수지하주차장이고요 남양과 동양이 있는 세대도 있습니다 역세권, 학세권, 자수식 지하주차장 있는 현장 서울에서 집을 못 찾았던 분들, 구로구에서 못 찾았던 분들은 유심히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럼 전시 현관부터 만나볼게요 네 저 지금 현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양쪽에 5칵이나 되는 키튼장으로 신발자 넉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고요 네 디딤석 단차까지 잘 뒀습니다 슬라이딩 3원도 충분이네요 한쪽 오실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3900 나오는 대형 거실이고요 쇼파 자리는 4인 쇼파까지 딱 적당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실크벽지 마감 처리 깨끗하게 잘 해놨고요 여기 TV 하트홀 자리가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100인치 이상 TV 들어가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광폭 타일로 마감 처리 잘 해놨습니다 자 천장에는 삼성 브랜드로 시스템 몇 건 잘 넣어드렸고요 개방감 너무나 좋은 또 동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동양 말고 남양찬된 분들 대로변에 남양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은 다 강마루로 시공 잘 해놨습니다 자 반대편 주방 가보시면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바로 환기창이에요 주방 환기창이 있다 보니까 마찬 효과가 있어서 여성분들 주부님들 어머님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요 자 요리하실 때는 상구 가스쿠탑 또는 전기쿠탑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의자만 두시면 3인에서 4인까지 식탁자리 확보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잔여 세대 몇 세대 안 남아있습니다 몇 세대 안 남아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한몫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안방 가볼까요? 네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3500 나오는 대형 안방이에요 웬만한 거실 사이즈보다 크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학군이 가깝다 보니까 패밀리 침대를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안방 욕실 한번 볼까요? 안방 욕실 아담하지만 그래도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예상되고요 수건장 거울까지 잘 들어가 있는 안방 욕실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중간방이고요 2750 나오는 두 번째 중간방입니다 여기는 다용도실 두 개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다용도실 보실 건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잘 빠져 있어요 성별에 다른 어린 자녀 있는 분들도 방대에서 떨어졌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다용도실 한번 볼까요?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도 충분히 둘 수 있고요 넉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첫 번째 다용도실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가 오히려 사이즈가 더 커졌어요 2900 나오는 세 번째 방이고요 각 방에 개별 온도 조절이 다 들어가 있고요 성별이 한 분밖에 없다고 하시면요 이쪽은 컴퓨터 방, 서재방이나 넓은 드레스 방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각 방에 시트에 놓고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용도실입니다 두 번째 다용도실 사이즈 더 커졌어요 세탁기 건조기를 가로든 세로든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에 애벌 벌레 하시라고 또 수점이 두 개나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샤워 부스로 잘 들어가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하기 못해서 단짝까지 고급스럽게 잘 해놨고요 줄름까지 또 센스 있게 잘 해놨네요 자 선반 수건장 잘 들어가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자 이상으로 경기도 부천시 역곡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역곡에는 지금 아파트가 많이 지금 분양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손꼽는 여기 현장은 큰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? 지하주차장이 유일하게 있는 아파트 현장이었습니다 5억대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5천만 원 할인해서 4억 중반대로 만나볼 수 있고요 실입주금도 1억이면 내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역곡력까지 도보 10분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구는 도보 5분이면 가능한 위치 좋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영상 번호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